네, 포커스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포커스에서는 새로운 미래 측의 인사를 모셨고 오늘은 개혁신당의 인사를 모셔서 제3지대의 목소리를 좀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장님,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대진표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개혁신당의 공천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처음으로 공관위 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공천 배제 기준, 이른바 정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밝혔고 오늘 5시에 2차 회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2차 공관위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 양당의 공천 작업에 얘기를 다룰 게 많다 보니까 개혁신당의 이슈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개혁신당은 공천 마무리 우리가 언제까지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는 전국에 오늘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지역구 숫자가 254개로 늘어나죠. 그런데 저희는 254개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거대 정당보다는 조금 공천 일정이 늦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공천 마감이라는 거를 글쎄요,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분들이 늦게라도 개혁신당의 후보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하는 분이 오면 추가로 공천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님은 어느 지역구 출마 예상하고 계세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당장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늘 언론 인터뷰마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의 전체 그림을 봐서 가장 좋은 자리, 내가 상징적인 자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래서 결국 서울노원이라든지 경기 화성, 대구, 세종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데가 어디입니까? 수도권과 대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될 겁니다. 제가 말한 데가 다 수도권과 대구. 아니, 세종은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그럼 개인적으로는 당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수도권이 났습니까? TK가 났습니까? 그건 수도권에도 거의 120개가 넘는 선거구가 있고 대구에도 12개의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하고 어떠한 구도가 형성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거구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떠한 뭐랄까 차별화가 가능하느냐 이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상징성의 대척점에 있어야지 극대화되는 겁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는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른바 꼭 구태라고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과거에 묻혀 있는 후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조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후보와 대결 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상징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사람과 맞닥뜨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 출마를 적극 권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개혁신당의 어떤 위치를, 스탠스를 사회적 보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그게 개혁보수 내지는 따뜻한 자본주의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대구에서 거기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대구 출마를 권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겁니다. 후보 등록일이 3월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꽉 채워서 이준석 대표 카드는 꺼내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3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나요?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고려하는 요소는 상대 당들의 대진표가 다 나와서 적임자, 내가 상대할 상대, 이거를 보는 게 마지막 고려 요소일까요? 그거를 다 확인하고 발표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아마 양당의 공천 작업이 3월 중순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서 특히 양당이 수도권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은 가장 마지막에 공천이 될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하고 출마 선언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늦어질 것 같고요. 대략 예상되는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 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포션 내지는 개혁 신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가 지역구를 출마하더라도 최대한 당사를 비우더라도 당사의,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인이 지역구에 나가더라도 그것 외에도 다른 지역구에 대한 지원 유세라든지 전국적으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들리는데 그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류호정 전 의원이요. 지금 성남 분당 갑의 출마를 선언했던데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가 함께 지원 유세하는 그런 모습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 유세는 본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러니까 13일 동안만 가능하죠. 그런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는 사실은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그게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힘들 거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의 지원 유세까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힘들다? 네. 그래서 거대 양당처럼 자기 당의 초우세 지역, 누가 봐도 당선될 만한 지역에 출마하면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강남구라든지 아니면 대구 이런 데 출마한 사람이라든지 민주당의 호남 지역 출마자들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혁 신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 어디를 가나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유세까지 할 여유가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고 다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사나 아니면 국회의 본회의장, 본회의장이라기보다는 개혁 신당이 최고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앉는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이상 아니면 그만큼 언론에 등장해서 개혁 신당의 어떤 지지율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선거 운동으로 당 전체의 지지율을 끌고갈 수 있는 그런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류 전 의원의 지원 유세를 여쭤봤던 건 이 개혁 신당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화합이 지금 가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건데. 화합은 가능한데요. 유호정 후보 이외에 어떤 후보도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자로서 지원 유세를 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3고 초래해서 모셨다고 알려진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요. 이번에는 사실 고정 지지층이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제3지대라서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작용할 수있을까.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지켜보셨고 또 실제로 지휘관으로서도 몇 차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거대 정당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개혁 신당에서는 완전히 상황은 다릅니다만 오랜 연륜에 바탕을 한 어떤 리더로서, 선거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그야말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개혁 신당 등장했을 때보다 지지세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던데 어떤 전환점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역대 선거전을 보면 거대 양당의 공천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요. 소수당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온통 거대 정당의 공천 과정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요새 보면 뉴스의 점유율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천에 있어서 누가 됐다, 누가 떨어졌다, 누가 컷오프 됐다, 이런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당의 공천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 다시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해도 이른바 백약이 무효예요. 그냥. 지금 시점상 뭔가를 드러내도 지금은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칠 동안은 그냥 임종석 실장 뉴스에 다 킬 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이른바 보릿고개를 좀 잘 넘고 공천이 끝나면 제대로 준비한 것을 좀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그때 맞춰서 어떤 전략을 보이실 건데요? 공약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섬세한 공약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인재 영입 발표를 좀 있으면 해야죠.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당에 저런 인물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개혁 신당에 이번에 후보로 내놓는 인물 중에 저 분야에 정말 이름난 전문가라든지 국회에 들어갔을 때 활약이 기대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죠. 개혁 신당의 지지율 하락에는 대통합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별을 선언했던 거.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데 새로운 미래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 통합으로 가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만 정치는. 생물이라서요. 사람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과 똑같은 형태의 통합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거대 정당에서 이탈하는 정치인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에 좀 더 많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과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 통합,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통합 선언을 하고 열 하루 만에 결렬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를 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이혼하신 분들은 또 더 조심스러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든 통합된 상태로 우리가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고소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다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부는 아니겠죠. 지지율이 정체돼 있거나 조금 하락 국면에 든 모든 이유가 통합 결렬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2월 9일 설 연휴 시작하는 날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같이 뭉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약속이 열 하루 만에 깨졌기 때문에 무척이나 송구스럽고 또 그런 면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 측에서 어떤 제안이 오거나 그랬던 건 없습니까?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전화를 하기는 하십니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제안하려고 전화하셨습니까? 일단 통화가 돼야 제안을 할 텐데 전화를 콜백을 주실까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미련과 아쉬움이 있다는 대목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공천 갈등으로 이탈한 현역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 측에 속속 합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개혁 신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으로.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현역 의원들이 매우 드물죠. 숫자도 적고 아무래도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흔히들 말합니다만 국회의원직 아니고 다른 어떤 자리라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야당보다는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하는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매우 소수인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생존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지켜본 총선 판 중에 가장 현역 의원들의 생존률이 높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 총선이 다 끝난, 공천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많이 살아남는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개혁 신당 측 인사들 출연하시면 두고봐라 국민의힘 공천 진행되면서 정말 대거 이탈할 것이다. 다 우리 당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예상외로 현역 이탈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그게 12월이나 1월 초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사실 공포감에 많이 떨었죠. 이게 뭐. 윤핵관들이 다 올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잘려나가는 거 아니냐. 용핵관, 검핵관들한테 다 밀려나는 거 아니냐. 그러더니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현역 우대 공천이 지금까지는 쭉 이어지고 있어요. 원인은 대략 두 개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개혁 신당에서 많은 이탈자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이탈자 방지 작업을 한 것도 일부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곧 처리가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쌍특권법이요. 이른바 쌍특권법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국힘 내부의 이탈표를 막고자 이렇게 많은 수의 현역을 다 끌어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공천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자면 상벌이 뒤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특히 국민의힘의 초재선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비판받아야 할 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초재선 의원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른바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누구누구는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지 마라, 이런 연판장 아니면 어떤 당대표는 물러나지 말고 우리 공천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는 연판장을 돌린 것도 있고 연판장이 상당히 많이 돌아간 국회가 21대 국회인데 그거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가를 하고 특히 그런 연판장 작업을 주도한 사람들은 적어도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서는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상을 받았어요. 그냥 주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또 단수 공천으로 쉽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살아남았고요. 그러니까 상벌이 뒤바뀌 공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지만 어쨌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반사 이익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뭔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몇몇 곳에 뇌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부 남아 있죠. TK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북힘 초강세 지역인 강남구 이쪽에 공천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서 그랬는지 국민 추천 공천? 그렇죠. 용어를 살짝 바꿨습니다만 결국에 그게 전략 공천인 것이죠. 그렇습니까? 누가 추천을 하든 추천받은 인물들을 놓고 심사를 해서 공천을 꽂는 것은 당에서 하는 거니까 전략 공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초에 예상을 했던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 꽂는 공천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를 두고 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는 식으로 공천이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를 보면 남아 있는 공천에서 최대한 현역원들 많이 쳐내도 어느 선거보다 생존율이 높은 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총선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표로 반영이 될까요? 글쎄 선거는 그런데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을 놓고 물론 저희 같은 개혁 신당도 그 경쟁 대열에 끼겠습니다만 아주 좋아서 아니면 정말 예뻐서 찍는 표보다는 X자를 치다 보면 여긴 안 되고 저기는 이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 남는 후보, 남는 당에다가 표를 주시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최악이고 어떤 정당이 차악의 공천을 했느냐를 놓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막 파열음이 나는 공천하고 조용하기는 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공천하고 결국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결국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현역에 이탈이 많지 않을 상황이 되면 사실 지금 기호 3번도 아쉬우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아쉽죠.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입당하는 현역 의원 수가 많아야만 앞 번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리고 당장 현역 의원이 5명은 돼야지 같은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5명인데요. 그 5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5명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3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2분은 더 들어오셔야 공통된 기호를 받은 후보들이 선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에도 이준석 대표가 영입 작업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일 좀 쉬는 날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오늘 밤에도 그 작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의 정치 부재에 질려버린 국민들이 이번 총선만큼은 제3지대에 대해서 무조건 표를 줄 것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애초에 있었는데 지금 정작 공천이 한창 진행되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결국에는 정권 심판이냐 그리고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표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 총선은 총선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대선의 연장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결였던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직에 있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선거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행사도 하고 계시고 어디 방문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잡고 계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뛰었던 분들이 다시 이 총선판에도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의 빨아들이는 힘이 더, 여느 총선보다 더 큰 거라 저희 같은 소수당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공천 갈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사당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청년 세대에 의해서 전대협 세력이 밀려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 청년 세력 중에는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후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 더민주 혁신 회의. 이 모임 자체가 한 청년 출신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 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의 운동권 세대로서는 한참 후배인 세대들이 1980년대 학번의 선배 세대를 밀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개혁신당이 낙천된 민주당 후보들을 영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영입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지금 이탈하는 현역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대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른바 패권주의에 반대해서 신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패권주의의 이른바 피해자로서 나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패권주의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일진 놀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센 학생들이 심없는 학생 막 괴롭히는 건데 같이 막 괴롭히는 멤버로 참여를 하다가 다른 사유로 이렇게 배제된 이런 분들은 좀 같이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저희가 제3지대 특집에서 의원님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모두가 네 분께서 굉장히 힘이 있으셨어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서. 그때는 통합이 결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혁신당만의 차별화된 정책, 앞으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슈화 시킬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실천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나 공약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선거전이 본격화되더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중산층이 보다 더 두터워지고 중산층의 삶의 기준이 올라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자산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 자산,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산층이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금융 자산을 보다 많이 보유할 수 있고 그 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슈화하고 민심을 움직일 수 있냐가 관건일 텐데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